작업 다 마무리 됐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 와 이거 좀 닦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? 어마어마하게 때가 끼어 있는데 어차피 이제 광택도 내고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지만 일단 먼저 차부터 좀 닦고 실내에 보면요 담배꽁초가 있어요 여기 담배꽁초가 이런 시트 사이가 막 먼지가 잔뜩 있고 도대체 시트에 앉기가 두려울 정도로 상태가 그래요 이 바닥도 그렇고 이제 첫 번째는 엔진룸을 드라이아이스로 한번 싹 아 벤치는 이렇게 시원하게 열려서 좋아 아 벤치는 이렇게 시원하게 열려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새차 타는 기분인데 진짜 즐거운 거예요. 두 번째는 외판과 실내 새차를 하려고 해요. 새차를 해야 좀 타고 날 만하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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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